여기도 괜찮다. 여기서도 찍자. 자. 오빠. 김치. 김치. 음. 아, 봐. 어! 하. 즐거운 시간 방해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인이야. 그러고. 사모님, 주세요. 그거 제 거예요. 아, 주세요. 아, 주라고요. 아, 주세요. 어? 어? 기다려. 여보, 그거 제 거잖아. 볼 거 없어. 다 지웠으니까. 여보, 진짜, 진짜 아무 상의가 아니야. 여보. 우리 진짜 아무 상의가 아니야. 여보, 우리는 사진 찍을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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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무 상의가 아니야. 어? 자, 가자. 스마일. 뿌잉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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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니, 진짜 아무 상의가 아니야. 여보, 진짜 아무 상의가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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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아니야, 아무 사유도 아니야. 진짜야. 아무 사유도 아니야. 어? 신마당 가게에서 일하던 수정이란 내가 아니란 말이지. 알았어, 당신? 어떻게 해줄까? 당신이 선택해. 자, 물어 뜯어줄까? 할켜줄까? 아니면 간단하게 달빛을 때 분질러 줄까? 어? 내가 말할게. 내가 말 다 할게. 누나. 아니, 여보. 전화가 왔더라고. 신마당 가게고 다시 오픈한다고 거기서 일한다고. 접대할 손님들이 있으면 모시고 오면 자기가 잘 대접해 주겠다고. 아, 이 철없는가 나. 왜 그러니? 신마당 내 가게에서 일하는 여자를 왜 만나. 왜? 어? 덫을 놓고 기다리는 여우한테 왜 스스로 헐어 들어가는 건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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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무슨 덫이 약해? 손치단해야. 아, 왜 그렇게 사랑합니다. 어? 어? 그 기집애가 왜 당신이랑 야한 사진을 찍을려고 애를 썼을까? 생각 좀 해봐. 생각 좀. 그리고 그 사진 같다가 누구한테 줄까? 어떻게 이용당 아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생각 못해? 어? 그럼, 그렇게도? 그래. 걔도. 파충류야. 꽃뱀. 뱀경류라고. 이 사람아. 그것도 몰라. 아니야. 그거 당신 오해라고 진짜. 아니, 실정 없는 짓은 왜 하고 다니는 건데. 아무 수학도 없는 짓은 왜 하고 다니는 건데. 왜 이렇게 말해. 안 돼! 나하고 다니는 그 없는 짓iar 사 mats cost! 어? 아~~ 아아!